자, 저번 시간에 구분건물에 대해서 봤구요. 구분건물이 분리처분하지 못한다는 뒷부분은 그 뒤쪽에 있죠? 이의신청 쪽,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연관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보시면 일단 자, 구분건물에 대해서 페이지, 페이지 근저, 이의신청, 그래서 책, 부동산분함, 각종 권리, 변경 등기, 자, 여기입니다. 몇 페이지 보시냐면, 페이지 390, 38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387페이지 보시면, 거기 387페이지죠? 자, 이렇게 페이지, 페이지 387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 그래서 의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첫번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다. 자, 이걸 객관적 의견을 하는데, 갖췄다 해서 무조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래서 건물 소유자가 구분건물에 객관적 의견을 갖췄 경우, 구분건물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고 하면 틀린다는 게요. 따라서 일반 건물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나누자. 그래서 우리가 공용부분은,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할 수 없고,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지에만 둔다 했어요. 그래서 표지에만 두고 팔아먹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걸 팔기로 마음먹으면, 자, 규약에 관한 공용부분을 폐지, 규약을 폐지하겠죠? 폐지하게 되면 뭐가 없으니까? 갚구나, 울고가 없으니까, 갚고가 없죠? 그래서 팔아먹으려면 갚고 둬야 되니까. 일단, 자, 원래는 이전등기한다고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보존등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없으니까? 표지에 부가 없고, 팔아먹어야 되면 등기부 갚고가 필요하니까, 보존등기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대해서 우리가, 자, 일동건물 전부의 일등기기록, 전부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일등기기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표지에 부는 몇 개에 따랐어요? 두 개에 따랐죠? 일동건물 표지에 부가 있고, 뭐가 있어요? 구분건물 표지에 부가 있다, 하는 게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대지권과 대지사용권, 대지권 있죠? 대지권, 대지사용권 얘기고, 특히 대지권은, 자, 대지사용권 중에서 뭐하고? 전유부인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못하는 것인데, 일단 거기, 자, 넘겨보시면, 자, 거기 388페이지에, 자, 거기 대지권, 건물 대지권등기 간소화의 특칙, 그래서, 그 대지권 등기 하게 되면 표지에 부하는 것이고, 대지권 뜻 등기 하게 되면, 거기 이렇게 쓰였죠? 건물 등기부 기록에 대지권 등기 할 때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 중 해당 구사항란, 직권으로 해당 구사항란, 자, 대지권 등기는 표지에 부, 대지권 뜻 등기는 뭐예요? 자, 토지 등기부 해당 구사항란, 상란, 자, 그 다음에 전유부인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하지 말라 그랬고, 자, 그래서 거기 분리처분 등기 금지, 그래서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건물 등기부의 건물만,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일단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대지권 등기 이유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뭐하고 뭐, 토지하고 건물 두 개를 뭐예요? 묶어놨죠? 그래서, 뭐, 무슨 부분과, 이 전유부분과, 뭐는, 대지권은 뭐하지 말라는 게요?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그런 개념이에요.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라 개념이니까, 대지권 등기에는 두 개를 붙여놨다. 그러니까, 자, 그냥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땅까지 흐리기 미치니까, 거기 뭐가 나오면, 대지권 등기부에 이렇게 건물만,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 건물하고 대지권, 대지권하고 이 건물만이니까, 이론저론 따지면 뭐예요? 부동산 일부다. 그러니까, 건물만의 이전 등기 못하고, 건물만의 저당권 등기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가능한 것은 무슨 물건이니까? 용의 물건이니까.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건물만의 이전 등기, 건물만의 저당 등기,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뜻 등기 할 때는,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등기 못하고, 저당권 등기 못한다. 기록이 가능한 등기가, 자, 기록이 가능한 등기가 뭐예요? 건물만의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이 대지권, 제주권일 때, 토지 등기구에 지상권, 지효권, 전세권, 임차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물론 거기, 대지권 등기 전 있죠? 전. 예,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전에는 일체 생의 원리에 적용을 받지 않아요. 전 얘기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거기 보충, 그래서 몇 가지만, 여기 7가지 있죠? 7가지를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 한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다시, 그래서 뭐예요? 몇 페이지? 336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336페이지, 페이지, 300, 뭐라고? 336페이지, 폐쇄등기부 있죠? 폐쇄등기부. 그래서 작년에, 이제, 등기 절차에 관한 얘기가 나면서, 한 줄짜리로, 이 폐쇄등기부는, 지금 현재 등기로서의 효력은 없어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 예컨대, 폐쇄등기부를 뭐예요? 경정등기한다, 이 수 없는 얘기고. 다만, 우리가 뭐예요? 자, 소송 자료를 해든가,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등기부 등보는, 우리가 등기사항증명서 있죠? 등기사항증명서는 교부가능하다. 그렇게만 봐주시면 돼요. 등기사항증명서, 교부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폐쇄등기부는, 토지를 합병하죠? 토지를 합병했으면 당연히 뭐예요? 자, 합병당한 등기부는, 자, 필요서였죠? 그걸 이제, 폐쇄등기부의 철회논단이죠. 자, 그래서 이 등기기록에 폐쇄사유 쪽이 있는데, 이제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고, 30년 동안 한 번 나왔고, 자, 거기, 그 답이 뭐였냐면, 맨 끝에 보존등기 말살 때, 다만, 일동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에 뭐예요? 일부만의 보존등기 말살 때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존재해야 된다.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는 존재해야 된다. 그렇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렇게, 자, 어디에, 이 지금 뭐예요? 이렇게, 어디, 자, 이 일동건물 내부에 구분건물 있잖아요. 그러면, 일동전체 표제부가 있고, 각자의 뭐가 있고, 전유분 표제부가 있고, 각굴가 있어요. 그러면, 자, 무엇을, 이렇게 보존등기를 뭐예요? 자, 101호의 이 구분건물의 보존등기를, 자, 뭐할 때는, 말살 때는, 뭐를 만들어, 뭐를 남겨둬야 된다니까요? 이 표제부는 남겨둬야 된다니까요, 표제부는. 왜 그러냐, 이렇게 되면, 이 땅, 이 땅 위에 구분건물, 일동건물 내부에는, 구분건물이 몇 개 있다는 것은, 4개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337페이지에, 그 효력 나오죠? 그래요, 현재 효력은 없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등기부의 보존, 그래서, 연구보존, 10년보존, 특히 5년보존짜리 있죠? 준이나 쳐놓으세요. 신청정보라는 단어가 나온다든가, 뭐예요? 신청정보. 그 다음에, 부동산등기 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그 신청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신청정보, 신청서, 신청정보, 신청서 나오면, 5년짜리다. 그것만 보시고, 자, 등기부등의 이동금지,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뭐예요?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자, 이 부속서류는 넓은 힘의 등기부고,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촉탁소, 통제서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 등기부와 부속서류는, 천재지변 이외에는 밖으로 빠지지, 나가지 못해요. 근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자, 천재지변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법원의 명령이나 있죠? 자, 수사영장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있을 때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보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 338페이지에, 등기부등의 이동금지, 그래서, 일단, 뭐는, 등기부 부속서류는, 천재지변 일, 전쟁이란 천재지변 일때만 빠져나가고,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 수사기관의 영장은 뭐예요? 빠져나가지 못하죠? 근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뭐예요? 천재지변도 영장, 그 다음에 뭐예요? 법원의 명령 다 뭐예요?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게. 자, 그 다음에, 등기부등의 공개에 나오는데, 일단 등기부는, 자, 이게 등기부는, 누구든지 수수류를 납부하고, 이 등기부 있죠? 이 등기부에 대해서, 자, 그, 교부 열람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해요? 수수류를 납부하고, 열람도 가능하죠? 근데, 기타, 부속서류 있죠? 기타, 이 부속서류는, 뭐는 안 되고, 아예 교부 자체는 안 되고, 열람만 가능한데, 열람은 누구? 이해, 관계, 있는 뭐예요? 있는 부분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앞에 누구든지, 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해, 관계, 있는 부분만이고, 그런 말이 없다면, 이해, 관계, 인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열람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 그래서, 누군지 수수류를 납부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는 총괄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 기타, 부서는 총괄 수 없다, 아니게요? 자, 물론, 거기 세 번째,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도, 도면, 이 넓은 의미의 등기부는, 등기부는, 자, 그 내용이 써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와, 자, 함께, 함께, 뭐예요? 함께, 발급했다는 뜻을 표시가 있는 동그라미, 없느냐, 아니다, 있는 경우에만, 포함해서 발급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신청도 안 했는데, 발급해 주진 않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등기부 기타 서류 있죠? 마지막에 나온 게, 18회 때예요. 누군지 수수류를 납부하고, 등기부는 열람할 수 있나? 기타, 부속 서류는, 이의 관계만이 가능하다, 이의 관계만이, 그쵸? 그랬더니, 그래서, 이 기타, 부속 서류는, 등기부는, 겨부도 되고, 열람도 되는데, 기타, 부속 서류는, 겨부는 안 되고, 뭐만 가능하다? 이의 관계는 부분만, 열람만 가능하다, 열람만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이의 관계는 부분만, 아무나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두지 않죠? 그래서, 거기, 자, 밑에 폐쇄등기부 있죠? 폐쇄등기부의 기록에 관해서도,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준용하므로, 열람 증명서 발급을 총괄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뭐예요? 작년 한 줄 나왔지, 안 줄? 다른 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발급 가능한,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 그래서, 일단, 전부 증명서가 두 개고, 일부 증명서가 세 개예요. 전부 증명서 두 개, 일부 증명서 세 개죠? 그래서, 딱 시험이 나왔을 때, 이게 뭐예요? 이게 쭉 줄과서, 특정인 지분만 들어가 있지, 누가 하나 삐져나오면 안 되죠? 하여튼, 삐져나오면 답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련이와 현재는 뭐예요? 특정인이다, 마련이와 현재는 특정인이다. 전부 증명서는, 옛날을 따지면 등본이에요. 일부 증명서는, 옛날을 따지면 뭐예요? 초본입니다, 초본. 그래서, 우리가, 자, 거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는 국가에서 종이 아끼려고, 종이 아끼려고, 자, 말수상 포함이라고 하지 않으면, 예컨대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1번 소유권 보존는 게 갑, 2번 소유권 여는 게 을이죠? 예컨대, 3번 소유권 여는 게 병,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저당권이 말수되고, 그래서 말수상 포함은 다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로 쓰면, 현재 소유권이 병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만큼만, 이만큼만 기록을 안해드려도, 절약되니까, 이렇게 뭐예요? 여기다가, 1번이라고 쓰고, 가로 읽고 뭐예요? 전 3번이라고 쓰고, 잊었는 게, 이렇게 전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이게, 현재 유효사항만 들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유효사항, 말수상 포함, 말수상 포함하고, 현재 유효사항 구하라고. 그 다음에, 거기에 3가지, 일부 증명서는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과 지분 취득 이력이 있죠? 그래서, 지분 취득 이력은 매매로 지분을 취득한 건지, 상속 받은 건지, 그죠? 그런 걸 띄워주는 거예요, 일부 증명서예요, 일부 증명서. 자, 그래서, 자, 만약에 공유자들이 한 100명 돼요, 그 중에서 그 특정인 지분만, 초본으로 띄워준다, 그런 얘기니까, 자, 앞에만 따갖고, 마련이와 현재는 특정인이다, 마련이와 현재는 특정인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한 번도 나와본 적은 없어요. 근데, 법무사 문제나 법원직 쪽에서 나오니까, 한 번은 봐줍니다. 마련이와 현재는 특정인이다. 자, 그리고 딱, 이렇게 5개가 딱 나왔을 때, 줄을 딱 쳐봐갖고, 자, 특정인은 5글자니까 들어가잖아요, 특정인 지분이니까. 대부분 6글자인데, 밖으로 삐어져 나오는 거 있죠? 뭐, 합일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취득 이력,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다는 게요. 글자가 많아지면 틀린다.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자, 총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 드미들자 총론도 뭐예요? 총론에서 중요한 것은, 자, 적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신청인하고, 적격하고, 신청인하고, 단독이나 공동이냐 있죠? 그런 내용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신청서 첨부서면, 등기필정보는 20회 나오고, 30회, 10년 만에 나왔고요. 거미제도는 12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인감증명이, 인감증명이 12년 동안 안 나오고 있으니까, 인감증명은 훨씬 모르니까, 한 번, 인감증명 한 번, 이제, 한 번 봐주기로 하고. 자, 그 나머지는 뭐예요? 그 나머지는 그렇게 각하사의가 있죠? 그 나머지는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341페이지에 당사자 신청기이고, 여긴 중요하지 않아요. 넘기세요. 어디에 보시냐면, 343페이지에 오기, 별표합니다. 자, 등기인청 당사자 능력고, 상가사 선불을 별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능력 있죠? 당사자 능력, 이게 있죠? 다른 말은 뭐라고? 신청 적격기입니다. 신청 적격, 중요하다, 이게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내 명의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느냐, 이걸 우리가, 자, 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 얘기하고, 사람하고 뭐예요? 법인은, 살아있는 사람하고 법인은, 자, 등기부상에 명의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외국인도 가능하고, 북한에 있는 주민도 가능하고,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람과 법인이 가능한데, 비법인 있죠? 비법인, 우리가 인격 없는 뭐라고? 인격 없는 사단과 뭐예요? 사단과 재단,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인격 없는 사단, 재단 있죠? 비법인 한 단이죠. 그럼, 인격 없는 사단, 재단은, 자, 이것을 인정하게 된 이유는, 이 땅 하나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의를 공유, 총유, 합의를 하는데, 우리 종중 땅 같은 게 있죠? 총유 재산이나 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자 명의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장자가 돌아가시니까, 장손하고 뭐예요? 자, 이 종종하고 싸움이 끊이지 않아서, 인격 없는 사단, 재단에 대해서도, 그 명의로, 김혜김 씨, 자, 파평용 씨, 해지호 씨, 그 명의로, 적격을 인정했다. 그 명의로 뭐예요? 적격 인정해줬어요. 그러면, 그 명의로 뭐예요? 인격 없는 사단, 재단 명의로, 대표자 했죠? 인정해줬으니까. 인격 없는 사단, 재단 명의로, 대표자 또는 누구는? 대표자 또는 뭐예요? 관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등기만 신청할 뿐이다, 아니게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대표자와 관리자가 의무자가 된다든가. 자, 대표자와 관리자가 그 명의로 등기 신청한다. 다 틀말이에요. 항상 비법인,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있죠? 친목회 동창회, 비법인 자체 명의로 가능하다. 그럼 아예 뭐예요? 아예 비적격자. 등기부상에 명의를 올리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 아니게요. 일단 태아는 안 태아났죠? 태아는 정기 조건설이니 해제 조건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태아는 인정하지 않겠다, 아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죠? 누구 명의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학교 명의로. 자, 국립대학은 안 되고, 사립대학은 되고 없어요. 학교 명의로 안 돼요. 학교 재단법인 명의 있죠? 학교 뭐라고? 학교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가 하나다. 학교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종전에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 백두재단의 압록고등학교는 아니 된다. 자, 백두재단 명의로 해야 된다, 아니죠? 그런데 민법상 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이다. 이 민법상 조합은, 자, 한마디로 뭐예요? 민법상 조합은, 자, 우리가 계약의 일종입니다. 무예정이라고? 계약의 일종이에요. 자, 인격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명의를 쓰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농협동조합은 법인체예요. 법인체이기 때문에 아무 이름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법인인데. 인격자라는 게요. 그래서 일단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전업명의로, 조합원. 자, 조합원 전업명의로, 자, 전업명의로 합의자명이 있죠? 합의자 갑, 합의자 을, 합의자 병, 합의자명의로 등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민법상 조합은 계약의 일종이 있는데, 동업관계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동업이다, 동업. 공동사업 있죠? 우리가 공동사업을 줄여서 동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자, 절대 민법상 조합이란, 조합이란 말을 못 써요. 자, 합의자명의로 해야 된다. 합의자, 갑, 합의자 병. 우리가 아까 했죠? 농협동조합은 특별표상의 조합이에요. 법인체단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법인은, 읍, 면, 니, 동은 뭐예요? 안 된다. 누가 가난하다? 시, 군, 구. 자, 시도시, 군, 구 있죠? 시도시, 군, 구만 가난하다. 자, 민법상 조합.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 거기 신청인 얘기 나오죠? 신청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민법 몇 조에?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한 물건면동은 등기해야지만 효율이 발생한다. 그래서 등기해야지만. 그래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맺으면,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뭐예요? 부동산에 관한 매매라는 법률행위한 물건면동. 물건을 변동시키려면 등기해야 된다. 야, 을아. 너가 뭐예요?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예요?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등기 권리자고. 자, 너는 뭐예요? 너는 등기를 해야지만이 물건면동. 왜? 물건면동은 특실변경이니까 실. 소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등기를 해야지만이 자, 뭐예요? 권리가 소멸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의무자 권리자예요. 그래서 이 의무자 권리자라는 말이 186조에서 파생됐고, 의무자 권리자가 뭐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인청의 원칙이다. 뭐가 원칙이라고? 공도로 등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등기를 뭐하는 거하고 신청하는 거하고 등기부에 뭐하는 거하고 이거 기록해 놓은 거하고 이렇게 구별된다. 기록하는 거하고. 그러면 민법은 실체법이라 있으니까 실체법적인 권리자는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 실체법상의 의무자는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매매계약을 맺으면 의리감한테 요구하는 게 등기총권이에요. 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이 의리 안에 가면 갑이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등기인시총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등기총권은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죠? 등기인시총권은 갑이 해가라고 요구하니까 갑이 채권자예요. 의리채무자고. 그럼 이게 등기부상의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의 1번 소유권 보전는 게 갑이죠? 자, 그러면 2번 잊었는 게 의리죠? 그러면 일단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체법상. 기록이 되는 잖아요? 기록을 함으로써 권리가 상실되는 사람. 권리가 이건 전부 상실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를 전부 취득하죠? 그럼 권리가 전부 취득한 사람은 권리자. 전부 상실되는 의무자. 그렇지 않으면 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저당권 등기하면 1번 저당권 등기하죠? 그러면 이 의리란 사람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전부가 상실되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수익하고 뭐예요? 처분하시는 권리 중에서 그 처분같이 있죠? 처분같이 일부가 상실되는 거죠? 왜 저당권 등기해 줬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전부든 일부든 뭐예요? 일부든 자,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전부가 소멸되거나 일부가 상실되는 사람은 뭐예요? 당연히 뭐라고? 의무자.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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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했지만 권리 취득했죠? 저당권 취득했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의리. 이 돈 갖고 이 저당권을 마실 수 있으려면 얘는 뭐예요? 자, 잠시 잠시 잠정적으로 상실된 뭐예요? 그 교환가치를 뭐예요? 교환 처분가치를 다시 뭐하는 거예요? 이거 다시 찾아보죠? 하여튼 그래서 권리를 전부 취득하든 일부 취득하든 취득하는 사람은 권리자. 자, 전부를 상실라든 일부를 잠정적으로 상실라든 상실하는 사람은 의무자. 그렇게 보지 않죠? 등기부상에. 그러면 일단 뭐예요? 이 신청하고 기록한 사람이 권리자가 뭐예요? 신청하고 권리자가 기록됐으면 자, 일반적으로 실체법상의 권리자하고 절차법상의 권리자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뭐라고? 일치하는 게 일단 원칙이겠죠? 일치하는 게 원칙인데 자, 만약에 얘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좀 해가다 하고 소송해서 인수청권에 기반해서 얘가 소송하면 얘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승소한 뭐라고 얘기한다? 등기, 등기 뭐예요? 의무자라고 얘기한다. 이 승소한 등기부자가 자, 뭐예요? 누구를, 을을 뭐예요? 그 을을, 자, 대위에서 채권자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자 대위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채권자 신청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대위로 하는 거니까 이 갑이라는 승소한 권리자가 얘가 인수청권의 채권자니까 이 채권자가 을을 제외해서 이렇게 등기해준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채권자 대리 누구라고? 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신청은 누가 했어요? 갑이 했죠? 얘는 뭐예요? 민법상, 민법 400 사주니까 얘가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고 얘는 기록됐죠? 그래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절체법상의 권리자니까 항상 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뭐예요?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실체법적 권리자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 병으로 모여 이전 매매 계약을 했는데 아직 등기분은 누구로 남아있어요? 1번 갑으로 남아있다면 이 병이 누구를 을을 대해서 이렇게 모여 등기해줄죠? 이렇게 대인청하죠? 얘는 기록됐으니까 얘는 절체법상의 권리자고 얘는 뭐해준 사람입니까? 신청해준 사람입니까? 얘가 뭐라고? 실체법상의 권리자다.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 있죠? 의무자 권리자가 뭐하는 것이다? 등기신청을 뭐예요? 동시에 신청한다. 넘겨보지 않죠? 그래서 이런 거 344페이지 있죠? 이 344페이지에 의무자 권리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거기 맨 밑에 가등기한 본등기 있죠? 의무자 권리자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위에 채무변제에 의한 저당권 말수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말수등기 할 때 저당권이 된 거 있죠? 그래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요새는 뭐예요? 2자간이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 3자간 문제가 나오니까 뒤에서 말수등기 할 때 내용을 다시 볼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다시 볼 거예요. 자 일단 단독위청 별표하시고 단독위청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위 원칙인데 이렇게 공동위 원칙인데 예외가 뭐라고? 단독이다. 아니게 단독. 예외로 하는 게 단독신청이다. 그럼 우리가 단독신청 얘기하면 일단 외우자리 쓰이고 그래서 일단 단독신청하게 되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의무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의무자가 제출하는 등기별 정보라든가 인간명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독신청하면 중요한데 꼭 별표하시고 단독하게 되면 판결로 뭘 받은 상속받은 누가하고 누구는 우표와 등표는 가보인 가보인 뭐예요? 혼수를 멸시시켰다. 뭐 해놓지? 신탁을 해놓지. 그죠? 신탁해놓지. 자 그래서 판결, 상속, 부표, 등표, 가등기 소위권 모조등기 혼동 있죠? 혼동 수용 멸시, 신탁 특기인데 신탁 수용 그죠? 수용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상속 있죠?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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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전등기 할 때 신상수의 이전등기는 단독이다. 신상수의 이전등기 원인의 이익은 뭐예요? 신상수일 때 신상수의 이전등기는 단독이다. 그 외워두시고 자 우리가 이 판결은 세 가지가 중요해요. 판결 이 판결은 일단 판결이 우리 시험 문제에 세 군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등기 안에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건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할 때 이행 판결이 원칙이죠? 뭐가 원칙이라고?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판결을 받으면 공유물 이 분할 판결 있죠? 이 분할 판결은 자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단독 신청이 자 물론 보존등기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판결은 다 해당돼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다음에 형성 판결 다 돼요. 안 되는 게 건국판이라 있어요. 건물은 국가 건물은 건축주나 국가 상대로 뭐예요? 확인 판결 받으면 안 돼요. 자 다 되는데 그것만 안 된다. 보존등기 할 때 다시 보자죠.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누가 승소한 이게 뭐예요? 승소한 승소한 등기 뭐예요? 등기 권리자 돈은 뭐예요? 돈은 등기 뭐라고?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이 있지. 절대 누가 안 된다고 패소한 사람은 안 돼. 누가 안 된다고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자 단독 신청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다른 모델 시험 문제 나올 때 대위 있죠? 대위는 있단데 대위는 있다. 근데 누가 패소한 의무자가 승소한 권리자를 위해서 대위로 신청한다. 그건 안 돼. 대위 신청이 되는 것은 다 됐는데 패소한 사람은 아예 등기를 못하니까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할 수 없어요.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계약을 맺으면 매매 계약을 맺으면 자 총권이 발생해 채권 등기해달라고 이 채권은 소멸시험에 10년이 소멸시험에 걸려요. 그래서 소멸시험에 안 걸려면 부동산을 뭐하고 있거나 점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소유권이 등기를 이행해달라는 소유권이 등기를 뭐해달라는 이행해달라는 뭐라고 판결을 받죠? 그래서 소유권이 등기 이행 판결은 뭐예요? 10년 기간에 뭐예요?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소유권이 등기 이행 판결은 10년 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보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좀 기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방금 세 가지 설명해 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 있죠? 상속이나 회사합병 있죠? 회사합병은 단독이에요. 근데 뭐라고? 상속과 비슷한 것 중에 뭐예요? 포괄유증이 있죠? 포괄유증. 뭐가 있다고?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 이 포괄유증이나 특정유증은 뭐예요? 공동의 공동의청이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갑이란 사람이 이 갑이란 사람이 유언에 의한 징여를 합니다. 유언 징여하죠? 유증이라 하는데 유언장은 살아생전에 유언장은 살아생전에 공개되면 안 돼요. 이분이 사망했다면 유언장을 이 변호사가 변호사 뭐예요? 변호사 제태라는 변호사가 혼의자식 을한테 유언장 갖다주죠? 그럼 이분이 사망하시면 일단 이 사람이 얘한테 줄 이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은 상속으로 주고 997조에서 법적 자식 A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그럼 이 을은 유언장을 받고 유언장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를 을한테 해주겠다 하게 되면 유언장은 이 을은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에서 이 갑한테 나한테 등기다 라고 총권이 생긴다 있죠. 그래서 항상 유증은 공동인청이에요. 왜? 그때 총권이 생기니까 사망하면 자 하여튼 그래서 포괄유증 특정유증 공동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증여도 공동이고 사인증여 그 다음에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 있어요. 좀 이따 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표 부동산 표시변경 있죠? 부동산 표시변경 논에다가 집을 져서 답을 대로 거쳤다. 부동산 표시변경 당위산동인청이 있고 서울 살다가 청주리 이사 왔다. 등기 뭐라고? 명인의 무슨 등기? 명인의 뭐예요? 표시변경기 당위산동인청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권리변경이 있죠? 권리변경이 있어요.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한다든가 감행한다든가 아까 채권액이 있죠? 채권액을 증액한다든가 1억 2천을 1억 5천을 증액한다든가 감행한다든가 이 권리변경은 두 사람이 만나서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가 만나서 재계약을 한 거니까 이건 공동이다. 이건 공동 공동위청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중 단톡기청이 아닌 것 해서 공동위청 할 때 이런 뭐예요? 권리변경이라든가 이 포관리중이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문제에 공동위청으로 지문이 잘 뜨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가등기는 원래 공동위원칙인데 예외가 단독이고 보존등기 단독이라고 했죠? 혼동은 뭐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물건을 두 개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수입권 취득하면 이게 혼동이니까 하나는 뭐예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단독으로 말씀한다는 게요. 수용단독 며신단독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독위청 좀 암기 좀 해두셔야 돼요. 단독위청 자 대리는 잘 안 나오고요. 대리 대위도 그렇고 그 뒤에 어디인지에 거기 346번째 포괄생겨렛 등기인청 있죠? 그래서 이 포괄생겨렛 등기인청은 갑과 우리 매매계약을 맺고 누가 이 갑이 갑이 만약에 사망하시면 민법 111조 2항에서 이 매매라는 법률에게 유효하니까 이 병이라는 상속인이 아버지가 생전에 살았으면 등기를 신청할 신청권을 승계해서 의라고 등기를 공동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무슨 등기? 수입권을 전기 갑에서 2번 이 전기 뭐예요? 의라 프로 원인을 매매를 해서 병하고 우리 상속인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의리 사망하면 그 정의라는 상속인은 갑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포괄생겨레 등기인청이에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공동인청이다 공동인청이다 보셔야 돼요. 여튼 계약을 맺고 사망하면 자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항상 뭐예요? 공동으로 의무자가 사망했으면 자식병 상속인과 의리 매수자가 사망했으면 그 상속인과 갑이 이렇게 공동으로 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